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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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сır B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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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이 없나봐 인도네시아 이제 놀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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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그나마 여기 길이다.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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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약간 숨어있어. 어디가? 이거 이거 또? 나도 또?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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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은. 엑 엑 엑 엑 엑 엑 엑 많이 신나는 것 같다. 왜냐면은 길 안에서 잠재워주지, 밥주지, 뭐 해군고 다녀주지. 그런 느낌이거든. 예를 들면은 뭔가 이게, 이게 진짜 싫어. 그렇게 하면 돼. 알바라를 입고는 안팎이 아닌가. 동생이 안팎이. 아, 진짜. 아, 진짜. 고춧가루 파acA 파 bras 파빈 파빈 맛있어? 왔어? 저기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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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